시작 생님 지금 쪽팔린다 미모담대 하지마라 뭐가 쪽팔리는데 낯짝도 큰데 자꾸 들으대니까 쪽팔린다 낯짝이 크지만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다 근데 작은거 있나 괜찮다 내가 안한다 했잖아 안한다 했으면 생님 우리 말은 바로 하자 성님 식사하시잖아 성님 식사하시잖아 지금 좀 들어봐봐 우리가 지금 외모담당을 딸 바꿔야된다 카니까 바꾸자면 니 애라니까 얘네도 처음같아 안했어야지 처음부터 쳐지않았다고 한다 해가지고 말이다 니가 하면 되잖아 니가 하면 되잖아 니가 하라고 그래 미모담대 아이다 니 안한다 미모담대 아이고 밖으로 날아온다 이제 썸이 조만간 밖으로 날아온다 이제 니 새로운거 한다 니 새로운거 한다 뭐 할건데 뭐 할건데 니 또 내가 하면 니가 또 뭘 할까 아이가 또 내가 할기도 할까 아이가 어 니가 나왔다 아이가 내 방송에서 본게 아니야 인가해 하자 인가해 하자 얼굴 좀 지루하라고 진가해 성님 식사하시오 흐님 식사 맛있게 하이소 네 맛있게 드세요 앞에 들이대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내가 앞에 들이대는 이유는 두가지다 자신있으니까 하나하고 눈이 안보인다 여자친구 그래서 내가 자신있는데 아니 그리고 실시간하는데 오줌만 다 싸러 가는데 어 전화해가지고 내 싸고 갈게 일하는데 뭘 싸는데 싸는거 야 그러면은 닥도 딴 데 할래 야 그러면 화장실을 싸가지고 여기서 주지 하면서 내가 할까 그거 말해 시행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싸던가 야 실시간 하나 동생들 동생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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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님은 기저귀 차고 네 성님 얘기하십쇼 어 기저귀 차고 어 그 둘 다 안 한다는 미모는 내가 주워다 내가 쓸테니까 어 그렇게 이제 화면을 보자 성님 안 왔으면 내지 있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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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금 어 내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막 동생들 아 팔 먹고 있다 하시다 아니 근데 큰 똥은 뭐 이런데 똥 들어가더만 먹는데 지금 싼다 얘기하니까 뭐 하면 되지 그럼 싸는 거 싼다고 하지 잠깐만 니 애는 니 잘 못 싸는 거 오늘 왜 싸는 거 왜 이리 예민하노니 아니 실시간하는데 내가 빨리 안들어가냐 전화하니까 싼다며 미리미리 싸는 말이다 그거 작작 먹어야지 자꾸 먹어야지 싼다 아이가 야 내가 똥 싼다 소명 싼지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와 진짜 웃긴다 뭐가 뭐야 어쨌든 간에 어 밥도 먹고 물도 못 먹고 나는 뭐 말라 죽어란 얘기가 지금 그러라고 자꾸 구독자들한테 자꾸 구걸하지 마라 나는 구독자님들 너무 좋아가지고 침 흘리고 허장님한테 알러브요 하고 자꾸 그래 할래 내가 먼저 했나 내가 안 했다 허장님 먼저 생님 때 알라뷰 해서 내가 한 거 아이가 언니야 지조를 좀 지켜야 우리 너무 싼티란다 아이가 다 언니때문에 지조없더라 내 안다 아이가 내 좋아하면 다 좋아하는 거 안다 아이가 알라뷰 하는데 내 알라뷰 못하나 그리고 보민님 내한테 비빔밥 사줬는데 보민님 최고라고 말 못하나 할 수 있다 아이가 아니 그리고 왜 생님만 얻어먹는데 그리고 먹었으면 그게 기분이 더 나쁘다 그래 본인이 이래야 될까 아이가 내 입이요 난 사람 주디가 하면서 배달이 안 되잖아 배달 되는데 나 혼자 배달이 안 되잖아 뭐라? 아니 그럼 포장이 될 거 아이가 포장을 거기서 받아가 우리 보고 오라면 간다 아이가 우리는 입이 뭐 주디가 어? 우리 입이 그렇게 싱힌하더라 자기 입은 고급이다 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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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한마디 하신데 이제 조용 나도 나도 풀 말고 육회 먹고 싶다 보민님 육회 좀 사주십시오 보민님 듣고 계시죠 나도 풀 말고 육회 먹고 싶다 나도 고기 좋아한다 언니 그렇지 언니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보민님한테 다시 한 번 간곡히 얘기할게요 염장 지르나? 응 정리해 정리해 아니 그래 자기 좀 맛있는 거 먹었다고 네일 포식팀에 미안했습니다 그거 봐봐봐 육회 먹으면 얼굴이 반질반질하다 내 발을 얼마나 푸석푸석 흘리는 없고 굳혀가지고 제가 목구멍으로 넘겼지 그 목구멍은 솔직히 안 넘어갔습니다 억지로 내가 꼭꼭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 봤자 병이 풍부 안 받는 내 연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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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아이고 그거 먹으면서 좋아가지고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가더라 여보세요 이 지지채끼다 난디해라 손님 멋있다 그대 도망가노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요 네 그 싼다 살리고 그거 살려야 되겠노 알겠습니다 할 때 필요 없으시고요 기저귀 차라 기저귀 차라 기저귀 차라 그거 살려야 되겠다 실시간 지켜가지고 해라 그 싼다고 그거 살려야 되겠다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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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 네 너는 고마워 기저귀 차라 이거 살려야 돼 종료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